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방비와 영예속사에 들어오세요 자 트랙 선택하고 시작합시다 자 시작해 출발 바로 갑니다 키보드에서 손 떼세요 잠깐만 설마 이 안에 숨은거 안되겠지 좋고 못들어가야 이 안에 뭐야 오 잠깐만 숨이 있는데 안되네 cris 여기 한명이 있다는건 요건 제일 많다는거다 분명 다시마 뭐야? 왜 튕기지? 어 뭐야? 이거 왜 튕기냐? 안되지? 자 걸리시면 출발시점 앞으로 가주세요 뭐야 이 새끼지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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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이드 있으세요 사이드 있으세요 사이드 맨날 찾은거야 나 안되는데 이거 아 어디갔지 나머지 아 치기 날라가자야되는데 어 이게 아닌데 여기 올라오지 자꾸 이게 아니라고 빠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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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빠악 아우씨 빠악 아우씨 안돼 야 불서를 박으면 안돼요 밈에 시청자분들만 보이는거 맞아요 아우 왜 히바리가 약하냐 날아가는게 아우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작아 만들어야되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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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까 여기서 이 지랄하고 있을 때 이 지랄하고 있을 때 제 콕대기 했었던 거네. 미친. 대박이다. 존경한다.